1. 2. 3. 왜? 뭐야. 아는 사람이야? 야, 웃고는 좋네. 용액필 난다. 지랄들 하세요. 꽃다발 보면. 영예 딱 꽃다발 보는 위치가 아닌데. 딴 줄 알고 보는구만. 에이. 저 꽃다발 받은 여자가 얼마나 좋을까. 야, 돈다발 받은 여자가 훨씬 좋은 거야. 아, 꽃이 제일 좋아. 나중에 꽃집 채워서 고성하게 살고 싶은 폴로리스트 정이라고 불러주니까. 그러면 나는 머니리스트. 오빠는 냄새가 안 나? 조금 나네. 그치? 대현 오빠. 어? 오늘 같은 날 꼭 그랬어야 돼? 오늘은 뭐야, 또 강아지? 아니면 제비다리라도 고쳐줬어? 어떻게 알았어. 오늘은 그 진짜 조그마한 새끼 고양이가. 새끼 고양이? 아수공에 빠져있어가지고.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. 진짜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. 아니야. 오빠는 너하고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. 이거 오빠 생각인 것 같아. 오빠 분신은 돌려줘야지. 그치? 형이랑 잘 놀아. 잘 지내고. 나 갈게. 정은아. 가지마. 놀고 있다. 좋아. 좋아. 그거 사랑할 것 같아. 좋아. 좋아. ோ아. 좋아. 좋아. 아멘